네, 이번에 함께 풀어볼 문제는요. 우리 2018년 3월 학평 나영 30번 문항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0번 문항이라고 해서 절대로 쫄지 말고 우리가 알고 있는 개념들 잘 챙겨가면서 문제부터 제대로 한번 읽고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N이 자연수였을 때 함수 FX가 지금 이렇게 지금 무슨 함수? 유리 함수가 지금 등장을 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지금 어떤 함수값들에 대한 대소관계를 지금 주고 있어요. 이게 뭐야? 지금 1, 5, 3 얘네들의 지금 관계식이 1은 지금 3보다 작고 3은 또 5보다 더 작잖아요. 그런데 부등식은 뭐 요런 식으로 지금 생겼대. 그치? 우리가 이제 유리 함수의 개혁을 좀 잘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랬을 때 이제 이거를 만족하는 자연수 P의 최소값을 M이라고 하자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제 자연수 N에 대해서 이 P가 M이었을 때 함수 FX와 우리가 이 M을 찾았을 때 이제 그 값을 뭔가 이제 집어넣겠죠. 그쵸? 그랬을 때의 이제 FX와 또 GX도 요렇게 지금 유리 함수로 주어져 있는데 얘도만 미지수가 지금 포함되어 있는 고런 형태다. 그쵸? 그랬을 때 뭐 또 얘도 마찬가지로 어떤 지금 부등식을 만족시키도록 하는 자연수 Q의 개수를 AN이라고 하자라고 이제 수혈로 또 이제 등장을 시켰네요. 그랬을 때 K는 1부터 20까지 AK의 값을 구해봐라 라는 문제입니다. 네. 그래서 이 문제의 주제는 우리가 유리 함수의 어떤 좀 특징들을 좀 파악할 수 있어야겠구나 라는 거를 이제 좀 알아들어야 될 것 같고요. 교육 과정에서 이제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 계속해서 출제하는 부분이 그래프예요. 그래프. 유리 함수의 그래프, 무리 함수의 그래프. 제대로 그릴 수 있고 그 성질을 읽어낼 수 있느냐 그게 가장 큰 포인트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이 첫 번째 요 FX에 대한 좀 우리가 힌트들을 좀 찾을 수 있어야겠죠. 그래서 이 FX가 지금 이렇게 일반형으로 주어져 있기 때문에 얘를 뭘로 일단 바꿔놓고 시작을 할까? 얘를 우리가 이제 표준형으로 바꿔서 점근성과 그 다음에 우리 이 분자에 올라가는 상수도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바꿔볼게요. 그러면 얘는 2X-P분의 자, 이거 분모에 있는 거 그대로 갖다가 써 놓고요. 그 다음에 X 만들어줘야 되는 거니까 여기다가 2분의 1 곱해주면 이렇게 X 만들어버려야겠죠? 그쵸? 근데 쓸데없는 이 마이너스 2분의 P가 생겨버렸기 때문에 다시 플러스 2분의 P 해주고 원래 있었던 2N은 지금 더해주면 되겠다.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해? 이렇게 이제 분리시켜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 얘는 2분의 1 플러스 2X-P분의 그 다음에 2분의 P 플러스 2N이다. 이렇게 쓸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함수 FX는 지금 점근선을 뭘로 갖는다? 얘 0 만드는 거. 그래서 X는 2분의 P, 얘가 지금 점근선이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Y는 2분의 1이다. 얘도 지금 점근선이 되겠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 상수값을 지금 잘 살펴보니까 P라는 값은 자연수라고 했어. 그럼 이 값 자체는 당연히 양수가 될 거고 2N도 당연히 양수가 될 거니까 이 상수도 지금 당연히 양수가 되겠구나라는 것도 알 수가 있겠다. 점근선도 지금 보니까요. 얘도 지금 양수야. 얘도 양수, 얘도 지금 2분의 1인 거니까 당연히 양수겠죠. 아, 그러면 그래프 개형을 우리가 추론해 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한번 그려볼까? 자, 일단은 X축이 주어져 있겠죠. 그 다음에 Y축 이렇게 주어져 있었을 때 점근선이 지금 얼마다? X가 P가 뭔지는 모르겠지만은 2분의 P, 이거 하나랑. 그 다음에 Y는 2분의 1 이렇게 지금 두 개가 주어져 있는 그런 형태가 되겠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겠다. 그리고 이 값 자체가 지금 상수이기 때문에 얘는 몇 사분면을 지나고 있어요? 얘는 지금 1사분면, 이 점근선을 기준으로 1, 2, 3, 4분면이라고 했었을 때 1사분면이랑 3사분면을 지나고 있는 그런 형태다. 그 다음에 우리가 3사분면을 있었을 땐요. 얘가 원점을 포함하는 4분면에서는 조금 그래프를 제대로 그려주는 것도 좋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X에다가 0 같은 것만 집어넣어보는 거야. 그럼 F0은 얼마야? F0은 마이너스 P분의 2N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러면 P도 양수, 2N도 양수인 거니까 거기다가 마이너스 붙었네. 걔는 음수예요. 그럼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진다? F0이었을 때 음수값을 가져야 되는 거니까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그려지겠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문제에서 만족하는 저 부등식도 만족을 해야 된단 말이야. 자, F1값이 가장 작아야 돼요. F1값이 가장 작고 그 다음에 F5값이 그 다음으로 크고 그 다음에 F3이 가장 커야 돼. 그럼 우리가 이제 충분히 추론해낼 수 있을 것 같아. 1이 만약에 이런 데 있어버리면 돼, 안 돼. 안 되죠? 그러면 1, 3, 5 이렇게 돼버리는 거니까 우리가 원하는 그 부등식 관계를 만족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1을 여기다가 줘버릴까? 여기 지금 뭐가 있어? F1이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그리고 3은 어디 쓰면 돼? 3이 만약에 여기 있어버리면 F3이 F1보다 작아져버려. 우리가 원하는 상황이 아니야. 그래서 F3은 이 정도에 있어야겠구나. 그럼 이렇게 있었을 때 얘가 지금 F3이다. 라고 읽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쪽에서는 이 함수가 지금 감소함수 형태인 거니까 5가 지금 여기 있다라고 한다면 괜찮네. 이렇게 지금 F5. 그래서 문제에서 주어진 F1보다 F5가 크고 F5보다 F3이 큰 그런 상황을 지금 만족하도록 하는 그런 지금 그래프를 우리가 세팅을 한 거죠. 오, 좋다. 자, 근데 우리는 그때의 이제 자연수 P의 최소값을 찾고 싶어요. 그러면 이제 이 관계를 우리가 이제 한 번 식으로 표현을 해보자고 자, 이 점근선을 기준으로 생각해주면 되겠죠. 그쵸? 점근선을 기준으로 이 2분의 P라는 값 자체가 1보다는 어떻고? 1보다는 크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3보다는 작으면 되겠구나. 같으면 안 돼요. 같으면 함수값이 정의가 되지 않기 때문에 얘는 무조건 이 점근선의 1과 3 사이에 놓여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야. 괜찮죠? 자, 그랬을 때 얘 풀어버리면은 2보다 크고요. P가 6보다 작아야 되는데 이 안에 있는 값들 중에서 자연수들 중에서 가장 작은 값인 거니까 뭐가 되겠다? 우리가 찾는 N값은 3이 되겠구나. 라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음, 됐어요. N 벌써 찾아버렸어. 그쵸? 첫 번째 단계에서 FX가 그러면 이제 결국에는 얘가 이제 완벽하지는 않지만 어떤 N에 대한 식으로 이제 표현이 될 겁니다. 음, 얘가 어떻게 생겼다? 얘는 뭐 2X 마이너스 P가 지금 3인 거죠. 이게 지금 가장 작은 P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X 플러스 2N이다. 이렇게 지금 세팅을 할 수가 있었구나. 라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 조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스텝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 이번에는 이제 GX에 대한 힌트를 지금 주고 있어요. GX 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앞에서 했던 것처럼 일단은 정근선 좀 찾아 놓고 그래프 개형이 몇 삶면을 지나는지도 한번 체크해 봅시다. 괜찮죠? 그러면 GX가 지금 어떻게 생겼었냐면 GX는 자, X 플러스 Q분에 자, 그대로 갖다 써. X 플러스 Q 요렇게 써주고요. 그 다음에 분자가 2X 플러스 N이 돼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두 배를 해주는 순간 쓸데없는 이 Q가 생겨버려? 괜찮아. 그냥 지워버리면 돼. 마이너스 2Q 요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원래 플러스 N이 있었죠? 요렇게 세팅해주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어떻게 분리, 분리 요렇게 시켜주시면 2 더하기, 더하기로 갈게요. X 플러스 Q분에 N 마이너스 2Q다. 요렇게 쓸 수가 있다라는 거죠. 아, 그래서 얘는 지금 정근선이 얼마? 얘는 정근선이 X는 마이너스 Q 요렇게 생길 거고 그 다음에 Y는 2가 되겠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쵸? 지금 Q에 대한 힌트가 문제에서 있었나요? Q에 대한 힌트? 아, 요것도 있었네. 자연수 Q였었네. 그쵸? 그럼 자연수 Q가 되는 거니까 우리가 정근선의 부호도 따질 수가 있을 것 같아. 얘가 지금 자연수인데 마이너스가 붙었으니까 얘는 지금 음수겠죠? 그쵸? 그 다음에 얘는 뭐 당연히 Y가 2인 거니까 양수가 될 거다. 그 다음에 얘는 뭘까? N이 자연수고요. Q도 자연수인데 얘가 양수인지 음수인지는 판단하기가 힘들 것 같아. 그쵸? 그래서 문제에서 준 저 부등식을 좀 한번 이용을 해볼게요. 그러면 문제에서 어떤 부등식을 줬냐면 좀 갖고 와보면 G에다가 F5에요. F5는 뭔데? F5 갖다 넣어볼까? 여기다 F5 갖다 넣어주면요. 여기다가 써볼게요. F5값은 뭐 지금 7분의 5 플러스 2N 요렇게 만들어지겠죠. 아 이렇게 지금 만들어져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G에 F3을 만족해야 된대. 그러면 또 F3도 우리가 좀 구해봐야겠지. 이때 이제 F3값은 얘는 이제 어떻게 될 거냐면은 3 넣어주면은 3분의 얘는 3 플러스 2N이다. 요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GF1이 가장 커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F1도 한번 구해보면은 F1이 어떻게 생긴다? 얘는 뭐 마이너스 1분의 1 플러스 2N이다. 뭐 이렇게 쓸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쵸? 얘 뭐 이렇게 쓸까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N 깔끔하게 요렇게 쓸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지금 요런 지금 상황을 만족해야 된다라는 거야. 아 그러면은 이게 지금 문제가 뭐냐면요. 우리가 아까 전에 이 앞에 문제 힌트에서 뭐를 줬냐면은 요런 지금 F에 대한 지금 함수값들에 대한 지금 그 부등식의 관계를 줬었어. 어떤 관계? F1은 가장 작고요. F4가 그 다음 호를 잡고 F3이 가장 컸었어야 했습니다. 그치? 그래서 이거 지금 자꾸 쓰기 싫으니까 쌤이 뭐 이 X1이라고 하고 X2라고 하고 X3라고 할게요. 이런 지금 순서대로 지금 있어야 되는 거야. 근데 그거에 따라서 지금 GX1이 가장 작아야 되고 그 다음에 GX 얼마죠? 얘가 지금 3죠? GX3가 가장 아니 두 번째로 작아야 되고 그 다음에 GX1 아 얘가 아까 X2구나. 얘가 가장 작은 거죠? 그쵸? 그 다음에 GX1이 가장 커야 되는 고런 상황을 지금 만족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얘가 지금 정근선을 알고 있지만 이 값이 지금 뭔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주어진 요 부등식을 가지고서는 얘가 어디를 지나야 되는지도 우리가 좀 추론을 해야 되는 고런 상황인 거야. 그럼 그래프를 또 한 번 그려봐야겠죠. 그려봅시다. 자 X축 이렇게 놓여져 있고 Y축 있었을 때 X는 마이너스 Q라는 것은 지금 아까 음수다. 라고 했어. 그래서 이 정도의 지금 정근선이 있겠죠. 여기에 이제 X는 마이너스 Q 이렇게 있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지금 정근선은 어디 있겠다? 얘는 이제 뭐 Y는 2 여기 있겠죠? Y는 2 이렇게 생겼을 거야. 그치? 근데 이제 문제는 우리가 지금 이런 관계식을 만족해야 된다라는 건데요. 일단은 지금 F5 값은 항상 지금 무슨 수야? 얘 지금 양수고 얘도 지금 항상 양수인데 얘는 항상 음수가 돼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저 F1 아까 얘가 S1이라 됐지? 그럼 걔가 이제 이런 데 있어야 되는 거야? 뭐 음수 쪽에 이렇게 있겠죠? 그치? 그 다음에 뭐 얘네들은 지금 양수 쪽에 이렇게 X2, X3가 이제 놓여있는 그런 상황이 될 거예요. 그러면 지금 봐봐봐 GX1이 가장 커야 돼요. 음수 쪽에 있는 값이 가장 커야 된다고. 근데 만약에 그래프가 이렇게 1사분면이나 3사분면을 그어버리면은 항상 이쪽보다 이쪽에 있는 값들이 훨씬 작은 값이 될 거잖아. 아 그러면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줘야겠구나. 얘는요. 얘를 기준으로 정근선을 기준으로 2, 4, 4분면을 지나는 요런 형태의 그림이 돼야겠구나. 라는 것을 판단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면 이 X1 이 F1이란 값 자체가 어디 있어야 돼? 요런 데 있으면 되잖아. 그쵸? 그럼 FX1이 항상 요기 있는 애들보다 요기 있는 애들보다 여기 지금 양수값들 X2, X3 있겠지? 걔네들보다 항상 얘가 훨씬 더 크잖아. 함수값이. 그치?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상황을 지금 발견을 했다고. GX1이 지금 가장 큰 상황이에요. 괜찮지? 그러면 X2랑 X3는 어떻게 있으면 된다? X2가 지금 요기 있구요. 그 다음에 X3가 요렇게 있으면 되는 거잖아. 맞죠?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요 관계시 X2가 X3보다 작은 것도 만족을 하고 여기다가 G에다 갖다 대입하면 GX2가 뭐보다? GX3보다 더 작다라는 것도 이제 만족을 하게 되는 그런 지금 상황입니다. 다 찾았죠? 네. 그래서 요거야 요거. 요 관계식을 지금 만족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역시 문제에서 이거를 만족하는 이제 자연수 Q의 개수를 우리가 찾아줘야 되는 거니까 Q에 대한 지금 부등식이 좀 등장을 해야겠죠? 그럼 요거 이제 어떻게 생각하면 좋을까? 자 일단은 요거부터 값이다. 얘가 지금 유리함수가 2사분면이랑 4사분면을 지나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니까 요 값은 무슨 값이다? 요 값은 지금 음수다. 라고 생각해 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부등식 한 개 가지고 온다. N-EQ는 음수여야 된다. 요 지금 부등식 한 개 찾았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Q값 자체가 어떻게 돼야 된다? 이 Q가 N보다 큰 거니까 Q값은 뭐 2분의 N보다 크다. 뭐 요렇게 지금 계산을 해줄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또 찾을 수 있는 관계는 뭐냐면 요거네 요거. X1이 마이너스 Q보다 어때야 돼? X1이 마이너스 Q보다 작아야 되죠. 그쵸? 그 얘기는 어디 있어? X1이 아까 뭐였어? X1이 지금 F1이었으니까 얘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N이 어떻게 돼야 된다? 마이너스 Q보다 작아야 된다. 이쪽에 무조건 X1이 있어야 되는 거야. 그치? 그래서 이제 여기서 또 찾을 수 있었던 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N이 얘가 마이너스 Q보다 어때야 된다? 작아야 된다라는 식을 우리가 찾은 겁니다. 됐어요? 그 다음에 뭐 요런 것도 생각할 수 있겠죠. 뭐 X2는 지금 뭐 지금 아까 당연히 양수였으니까 얘보다 큰 건 좀 당연한 얘기가 될 거예요. 그치? 그래서 요거 가지고선 좀 계산을 한번 해보면 얘는 Q가 거꾸로 써주면 Q값이 이제 2N 플러스 1이다. 마이너스를 곱하면 요렇게 지금 되는 거겠죠. 근데 지금 결국에 얘와 얘를 어떻게? 동시에 만족해야 되는 그 상황인 거니까 이거와 이거의 뭐? 교집합을 생각해주면 되는 거겠지. 아 그래서 Q의 범위는 어떻게 될 거다? 얘는 2분의 M보다는 크고요. 그 다음에 2N 플러스 1보다 작다. 이런 것들을 지금 만족하는 개수들이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요게 지금 2분의 N이기 때문에 N이 짝수냐 홀수냐에 따라서 요 개수 자체가 지금 조금 바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지금 그 다음 단계에서는 요 개수를 세기 위해서 N이 홀수였었을 때와 짝수였었을 때로 나눠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세 번째 단계입니다. 우리가 이제 방금 이제 Q의 범위를 찾았다. 2분의 M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2N 플러스 1까지다라는 것을 지금 발견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요 N값이 짝수냐 홀수냐에 따라서 지금 개수가 지금 차이가 있기 때문에 N이 뭐였을 때? N이 일단 우리가 홀수였었을 때부터 먼저 따져보자. 이렇게 지금 갑시다. 2에 빼기 1로 둬야지만이 N이 1부터 시작할 수 있죠. 그래야지 N값이 1, 3, 5 이런 식으로 갈 수 있는 거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갖다 넣어주면은 어떤 상황이다? 얘는 2분의 2L 마이너스 1보다 Q값이 크고 그 다음에 2배 2L 마이너스 1에 플러스 1보다 작다. 이런 상황이 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얘는 사실 이제 L 마이너스 2분의 1부터 크고 얘가 더 크고 얘는 4L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그런 상황이 될 거기 때문에 실제로 Q는 지금 어디서부터다? L부터 지금 가능하겠죠. L 빼기 2분의 1보다 L이 지금 더 큰 거니까. 그치?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얘가 이제 4L 마이너스 1보다 작은 4L 마이너스 2까지 우리가 개수를 세질 수가 있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개수는 얼마다? 우리가 이제 A의 홀수 번째 항들의 지금 수열 자체는 여기서 이거 빼준 다음에 지금 한 개 더 해주면 되는 거니까 3L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지금 수열을 구할 수가 있다라는 거지. 괜찮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번에는 N이 뭐였었을 때? N값이 이제 짝수였었을 때 마찬가지로 L이 1부터 시작하는 거다. 이렇게 이제 가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Q의 범위는 2L 나누기 2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두 배의 2L 플러스 1 이렇게 될 거니까 Q의 범위는 L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다? 지금 4L 플러스 1까지다라고 생각해 줄 수가 있겠죠. 그쵸? 그럼 실제로는 이 자연수 값 자체는 L 플러스 1부터 우리가 카운팅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여기는 4L 플러스, 아 4L 마이너스 1인 거니까 그냥 4L이 되겠네요. 4L 플러스에서 1 빼주는 거니까 이거 진다는 거야. 그치? 그래서 여기서 마찬가지로 A2N 값은 얼마가 되겠다? A2N은? L이죠? A2N은 여기서 이거 빼준 다음에 한 개 더 해준 거니까 뭐 이제 3L이다. 라고 둘 수가 있겠네요. 최종적으로 우리가 구해주려는 값은요. 뭐였었냐면은 이거예요. 이거 지금 시그마 K는 1부터 20까지 지금 AK 값을 구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 조금 지우할까요? 우리가 지금 A2L이 3L이라는 것까지 지금 구해놨으니까 이거 좀 지우합시다. 네. 시그마 K는 1부터 얼마까지? 20까지? AK는 우리가 이렇게 이제 바꿀 수가 있겠죠. 폴수 따로, 짝수 번째 자로 이렇게 따로 갈 거예요. 그래서 1부터 지금 10까지 가면은 지금 20까지 가는 거니까 얘는 A의 2L 마이너스 1 플러스 A의 2A이다. 이렇게 바꿀 수 있고 얘도 이제 L을 이제 1부터 10까지로 이제 바꿔치기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1, 3, 5, 7, 9, 19, 2, 4, 6, 8, 땡땡땡 20까지 지금 다 더해지는 고른 상황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내가 최종적으로 계산해야 되는 값은 L이 1부터 10까지 얘가 얼마였다? 얘가 지금 3L 마이너스 1이었었고 이 값 자체는 3L이었으니까 계산해주면요 L은 1부터 10까지 6L 마이너스 1 얘를 지금 계산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공식 적용해주면 6 곱하기 2분의 10 11 마이너스 10 이렇게 되는 거니까 330에서 10 해주는 거니까 320이다. 이렇게 계산해줄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답은 320이 되겠다라고 구해줄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문제는 지금 좀 수열이 또 이제 복합적으로 들어간 문제라고 할 수 있는데 가장 큰 주제는 사실은 이 유리함수 주어진 이 FX 유리함수와 이런 부등식을 가지고서는 유리함수의 성질을 파악하는 거 그것만 알면 돼요. 그래프 그리는 거 어렵지 않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그 작업을 우리가 한 번 더 해주는 거지. G라는 함수에서도. 그렇죠. 근데 이때는 몰랐었던 게 뭐였었다? 상수값 자체가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지금 판단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조금 더 추론이 필요했었던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들이 그림을 좀 그려가면서 부등식을 만족하는 그런 케이스를 찾는 것은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문제도 이제 어려웠었던 친구들은 다시 한 번 꼭 복습해 주시고요. 오늘도 힘내서 화이팅 하시기 바랄게요. Пок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